오늘도 신이 난 혁재씨 내 왔다 아 또 뭐 사와요? 내가 어마어마한 거 사왔다 아이가 어마어마하기는 내가 지금 쌓인 집안일이 어마어마하다 아이고 이게 아리야 하고 불러가지고 필요한 거 말하면 따뜻해준데 그런 게 어딨노? 아이고 또 시작됐다 또 막 아이고 사람이 속고만 살았나 딱 봐라 간다 왔어 내내 일하러 갔다 온다 저기요 계세요? 안 계세요? 아 맞다 아리야 라고 했지 네 엄마야 놀래라야 안에 사람이 있나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으로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으로 노인 가구, 1인 가구 등에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요 아이고 참 신기하네 아이수 봐라 아 자존심 심포지엄 어? 음 음 어 엄마 마그네슘 슘? 아 슘 뭐가 있노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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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야 119 119 네 119 안전센터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저거 못 꺼져 저거 우리 집에서 좀 많아들어 엄마야 뭐 꺼 엄마야 어머님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어머님 저희 목소리 들리세요? 네 아이고 여기 섬인데 뭐 타고 오셨습니까? 무슨 짓입니까? 가로 하신 것 같아요 잠깐 쉬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예? 가로예? 아 가로형 말입니까? 아리야 우찌됐든 고맙데이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편이었어요 네 또 끝말이 껴고 있는 거 아니지? 아이고 아이다 속고가 살아나 아이고 그나저나 올해 농작물은 몰아왔고 혁재씨가 회상에 빠져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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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해 농사 완전 망했다 망했어 아이고 내 진짜 작년처럼 쪽박은 찰 수 없지 아이고 보자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두뇌풀 가동 중 아 맞다 주요 농산물 가격 예측 시스템이 있었지 주요 농산물 수급 조절을 통한 농가소득 보장 및 도민의 원활한 먹거리를 제공해요 그래 결심했어 올해는 역시 마늘이야 마늘 으이구 깜짝이야 마늘 말고 갈릭 갈릭 마늘 마늘 파워업 마늘농사 시작 농사 끝 잘생긴 도매상이 왔어요 올해 마늘 시세가 엄청 좋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마늘값 고맙습니다 올해 농사 대박났네 대박났어 대하피 주요 농산물 가격 예측 시스템 편이었어요 calling police 시청 2 3 3 2 2 2 4